시합 다 끊었다. 어머, 색깔으로 나와서 저렇게 밴 거. 물이 들어가지고 갈색빛이 나잖아요. 백숙이 흑숙국이던데. 맞아요. 이 송칼국수 너무 맛있겠다. 진짜요. 지금 김장김치도 맛있을 때인데 같이 먹으면. 딱 얹어서 먹었잖아요. 다리는 아버님 먹. 너무 미남이시다. 잘생기셨다니까요. 축하하니 여기 칩집이 쫙 돼가지고. 식감이 탱글탱글 살아있으면서 야들야들한 이 느낌. 콩가루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탱글탱글해요. 칼국수가. 육수, 육수. 육수가 진짜 진국 진국. 국물 진국이 다 진하네. 집상이라. 그럼요. 아무런 젊었을 때 집에도 잘 안 들어오셨다고. 진짜로 그랬어? 난 너로. 진짜로 그랬어요. 혹시 진문서 가져가서 막 날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? 너로만 했으면 밥도 먹은 거예요. 난 너로만 많이 땄어. 일찌는 그랬었다 그래도. 너로만 신분은 다 땄다고 그러더라고요. 집에 좀 안 들어오셨지만 저는 걸어왔다. 일으신 분은 없어요. 일으신 분은 없어요. 일으신 분은 없어요. 당장 치시면 안 되죠. 솔직히 예전에 내가 집에도 안 들어오셔서 미안했네.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지. 나한테 오라지고. 가족들 키우고. 키알매. 휴가복이. 다 그거. 다 처단하고.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건강하고 말 잘 드릴게요. 고마워요. 그래요. 앞으로는 좀 엉뚱한 짓 하지 말고. 그래 이제 일만 하고 몸 건강 지키고. 사랑해요. 고마워요. 아유 사랑해요. 신이 갑자기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 보면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천만사 숲속의 마지막. 그 끝은 대단한 우리는 인생같은 말. 이게 정말이야. 그런 길이야 인생은. 처음에는 그저 그대로 살다가. 나중에 이제 점점 덜고 가면. 서로 이제 이 불쌍한 것도 알고. 아껴주고. 뭐 없는 인증도 더 내야 되고. 그래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. 그래요.